이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OOX! 안녕하세요. 오메다X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민족 대명절 추석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번 명절은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석하면 맛있는 것들도 많지만 둥근 보름달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의 추석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옛날 사람들이 추던 강강술래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할머니 댁 마당이었고 어떤 고기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싶은데요. 얼른 우리 포획이들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소원을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과 포획이들도 보름달과 함께 이루고 싶은 소원들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에도 저희 오메가X 노래와 신나는 명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메가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